해적이 되는 건 쉽죠. 그치만 해적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건 만만치 않아요. 특히나 소금물과 뜨거운 햇살은 피부 미용의 적이거든요. 샤크스의 땅 도착! 당신들 낭만이 부족하네요. 피와 약탈! 침입 금지! 빵야! 맞아라! 맞아라! 여긴 우리 땅! 메롱! 뭐예요? 아! 가세요! 빵야! 전탄 발사! 낭만 집행! 입니다! 다 부숴버릴게요. 전탄 발사! 낭만 집행! 입니다! 뭐예요?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상어밥? 에이, 쬐끄만 상어 가지고 위협하면 민질이 겁을 먹겠어요. 진짜 무섭게 하려면 고래밥으로 만들어버린다! 라고 해야죠. ㅎㅎㅎ